만약 헬라가 지구로 추방되었으면 어땠을까? 지옥으로 갔어야 할 헬라는 오딘에게 힘을 빼앗겼고 토르가 그랬듯이 왕관과 함께 추방됩니다 그리고 그 왕관은 텔링지를 가진 외노 앞에 떨어지니 와디프 시즌2 7화 시작합니다 즉각 자신의 왕관을 찾으러 온 헬라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헬라는 인간이나 다름없었고 외노는 헬라가 왕관의 주인인지 증명할 기회를 제공 역시나 왕관을 들 수 없었습니다 결국 외노에게 끌려간 헬라 외노는 헬라를 처형하는 것이 아닌 동맹을 제안합니다 물론 죽음의 여신이 인간 따위의 밑으로 갈 리가 없었죠 방심을 유도하고 도주한 헬라는 모리스와 조 모리스는 헬라를 알아봤는지 헬라의 탈출을 도왔고 북유럽으로 가려던 헬라는 안내에 따라 탈로마을 입구에 도착 숲은 헬라를 잡아먹기 시작했지만 모리스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 지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헤임달은 헬라를 볼 수 없었고 헬라는 의외의 대접을 받게 되는데 제이크의 도움말 방식으로 지들던 행사의 도움말 이력도 잊지 않게 생기고 그렇게 헬라는 탈로에서 수련을 하게 되었죠. 오디는 텔링즈의 존재를 알아채 지구로 가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급하는 헬라는 지도에 따라 차근차근 정신을 다스리기 시작. 그 과정에서 과거가 나오는데 오딘의 권유로 싸움의 길만을 걸어왔던 헬라는 사실 누구보다 자유를 원했습니다. 단순히 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으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였죠. 수련을 거듭한 헬라 앞에는 오딘이 능정. 오딘은 한참 외노의 성을 공격 중이었는데 헬라가 등장합니다. 어찌 오딘이 빌런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싸움이 시작되었죠. 위치 모모의 성을 말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치 모모의 하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대의 아쉬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하의 오딘도 헬라와 외노 앞에서는 당했으니 성장한 헬라는 싸움을 멈추고자 했는데요 자격을 다시 얻은 헬라에게 왕관이 돌아왔고 오디는 그런 헬라에게 패배를 인정하면서 싸움은 끝이 납니다 그렇게 우주의 정복이 아닌 평화를 택한 헬라는 외노와 함께 타노스를 향해 달려가며 와디프 시즌2 7화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헬라와 외노의 스토리가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대단한 액션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이번화는 헬라라는 캐릭터의 입체성을 더해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헬라는 진짜 죽음의 여신이라는 말을 걸맞게 잔인하고 강력한 정복만을 하려는 빌런 정도로만 알 수 있었는데 비록 와디프라는 가제가 들어간 애니메이션이지만 헬라의 과거 회상 장면을 통해 정복을 하려는 이유와 헬라가 진짜로 갈망하던 것이 어떤 건지 제대로 볼 수 있었죠 이 부분은 아마 와디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는 mco에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헬라는 어쩌면 빌런이 아닌 아군으로 다시 등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개인적으로는 그 강한 헬라가 아군이 되어 토로와 함께 싸우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낭만 있고 재미있는 모습이 될까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한 번쯤 오딘의 전투신도 꼭 보고 싶었는데 비록 모든 전투를 마치고 싸움을 그만하려는 오딘이라고는 하나 오딘이 조금 약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신도 죽이는 텔링즈라는 설명을 곁들였지만 이 완화에서 오딘이 싸울 때는 팔로에서 수련을 한 일반인 헬라와 텔링즈를 가진 외누인데 오딘의 힘이 많이 약하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라고 봐주는 모습보다는 진짜 빌런처럼 죽일 기세로 싸운 오딘의 모습이 보였던 것 같은데 다 떠나서 헬라라는 캐릭터를 버리지 않고 애니메이션을 통해서라도 더 깊은 이야기를 풀어준 마블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와디프 시즌2는 두 개의 에피소드만을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와디프 시리즈는 모두 디즈니 플러스에서 바로 감상이 가능하니 꼭 풀버전으로 봐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베 시리즈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